아 안녕하십니까 동굴 아랫길 사냥 영상 다시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..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건 아니다 다시 해라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작합니다잉 자 플래터를 먼저 깔아주시고요 깔고 이제 시작할게요 프로젼 넘버 던지고 블랙잭 날려주시면서 아래쪽 사냥을 하면서 해달라 에르다 샤워 어.. 깔끔하게 젠.. 젠거 잘하고 있죠? 어.. 던져주시고 블랙잭도 날려주시고 파이어우러 이쯤에서 한 번 딱 켜주시고 또 플래터 깔아주시고 아이고 공 던져주시고 공 던져주시고 블랙잭도 날려주시고 블랙잭도 날려주시고 아.. 원하시는 사냥이 잘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, 던져주시고 블랙잭 공 던져주시고 공 던져주시고 설치 한번 딱숙해 주시고요 플레이터도 설치해 주시고요 공 던져주시고 샤워로 잠시 대체해 주시고요 공 던져주시고 아 그때 쟀을 때하고 지금 다른 점은요 아무래도 랩업이 3이나 올라간 상태여가지고 좀 더 경험치를 받고 있는 단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몬돌 설치해 주고요 공 던져주시고 파이오라토 켜주시고 공 또 던져주시고 Reinhold 아 이런거 아닙니까? 이쪽에다 던지라고 standalone 이렇게 사냥하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어쨌든 쟁컷을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약간의 조금의 미스가 있긴 하고 있지만은 그죠 이렇게 왼쪽에다 왼쪽에서 사냥을 하라고 여긴 플래터를 밀고 갈르더샤워 써주고 블랙색 던져주시고요 이걸 원하시는 거 맞나요? 플래터 설치 다시 해주고요 플래터도 어느정도 좀 아쉽지만은 나름 이번엔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래터 제가 데미지가 안나와가지고 이런걸 원하시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플래터도 설치 한번 해주고요 어 음 유대미안이야 백억정도 될걸요 런얼 사냥터 영상이요? 다 있을걸? 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블랙잭을 이용한 돈벌이 블랙잭을 이용한 돈벌이 블랙잭도 원킬이 아니여가지고 만족스럽진 않겠지만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잠깐 영상 찍느라고 답변 잘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아 뭔가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 어 좋습니다 어 블랙잭도 한번 더 설치할거에요 꿩 던져주시고 갈로다셔 아 이건 사냥터 바꾼게 아니라요 잠깐 영상 찍으라는거에요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 6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 다 주워주고요 어 자 얼마나 먹었는가 경험치는 12억 5천 정도 되는거고 메소는 450만 정도에 와 갑니다 한시간에 한 4000에서 4500까지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동굴 아랫길 팬텀 6분간 사냥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2 3 5 5 6 6